um най잉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 시작해요 나이가ो 준비 준비! 준비 갈게요 시작 아이구 뱀어 아이구 뱀어 아이구 뱀어 미디엄 잘했어요 아이구 뱀어 아하하하 하하하하하 진거 아니에요? 선수 좋습니다 쯔리 나오세요 무서워 나 순발력 진짜 느린데 너야 너야 계속하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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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와임바위보 한 번이냐 어후 이때 하하하하 띵 하하하하 하하하하 삼건원 다시 한 번에 아하핳 이걸로 때리는거지? 이걸로 때리는거지? 이걸로 때리는거지? 뭐야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언니 잘하자 이거 이김치만 먹어? 이김치만 먹어? 착해서 그러지 않겠지? 이김치만 먹어요? 나왔네 이김치만 먹어 역시 이김치만 먹어요 연하성 촬영가 이김치만 먹어요 무서운 운동 MC를 뵐게요 안전한 운동 잠깐만 긴 소리가 다개보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너무 아파 아 이렇게 하는거야? 무서워 아 이김치만 먹어요 이김치만 먹어요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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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다시 Zeal 들어 стен 둘 яться even 애교비 everybody 가 좋아할 것 같아 홍성 하나씩 먹고 갈래?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하면 안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했었어 아니야 이거 이긴거야 이긴거야? 이긴거야 그냥 이겨줘 나는 많이 맞았으니까 하나 먹기로 했어 저에게 어필해주세요 먹혀주고 싶다면 먹어주자 어필해주세요 진짜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죠? 모르겠어 패스해 패스해 얘기해줘 같이 같이 미안해 다 마셨습니다 집사의 집사 서둘만